자 패턴 영어 4 말하기 시험치구요 그 다음에 단어 거의 끝난거 같은데요 아직 조금 부족한 아직 익힘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장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진이부터 가볼까 그렇죠 오늘 패턴은 뭐에요 feel free to feel free feel은 원래 느끼자인데 feel free free는 뭐에요 free 자유로운 이라는 어떤 시죠 그렇죠 자유로운 또는 뭐 한가한 뭐 이런 뜻인데 feel free 하면 부담 갖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거에요 feel free 그 다음에 to 한 다음에 뭐뭐 하다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건 마음 뭐 부담 갖지 말고 그 남아있는 건 그것을 시도하다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시도하다가 뭐에요 try it 또는 뭐 give it a try 라는 뜻도 있습니다 give it a try 전부 다 시험삼아 해보다 try it give it a try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해주세요 feel free to try it feel free to try it 안되겠죠 feel free to try it 속삭이고 있네 아 볼륨을 줄여놨군요 아 볼륨을 줄여놨군요 feel free to try it feel free to try it feel free to try it 자 계속해서 자빈이 차려내 feel free to ask me 그렇죠 나에게 마음껏 질문해보세요 feel free to ask me 하면 되겠죠 feel free to ask me 하면 되겠죠 feel free to ask m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부담 갖지 말고 여기 머무세요 feel free to stay here 오케이 왜 소리가 안 나지 내가 말해주기 싫은가봐 어 하지마 왜 말해줘요 말을 안들어 어 말하기 싫은가봐 오케이 안쓰던 프로그램 쓰니까 말을 안듣는다 원래대로 해야지 잠깐만요 하다가 끊겼네 feel free to stay here feel free to stay he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eel free to call me 그렇죠 부담 갖지 말고 나에게 전화하세요 feel free to call me feel free to call me 오케이 계속해서 부담 갖지 말고 둘러보세요 feel free to look around 그렇죠 feel free to look around 뭐라고요 feel free to look around 오케이 계속해서 feel free to visit me 그렇죠 나를 방문하다 visit me 언제든지 anytime 그래서 뭐 feel free to visit me anytime feel free to visit me anytime 오케이 다같이 try try 뭐 팝송할 때 한번 나와줘 그 다음 계속해서 질문하다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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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머물다 stay stay 그 다음 전화하다 call call 오케이 그 다음 둘러보다 look around look around look around look around 오케이 방문하다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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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든지 anytime이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단어 단어 단어는 아니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slide 슬라이드 탈보기 오케이 얘는 이제 다 하는 것 같아 뭐죠 memorial memorial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쓰기 시험 되게 많이 쳤었죠 뭐였더라 introduction 근데 다들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introduction introduction 짠 좀 어려운 거 이거 뭐였더라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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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통문장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곧 나올 거고요 쓸 줄 알아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연설이란 단어죠 말하다의 이름시 형태죠 말하다는 뭐예요 말하다 스피치 스피크인데 스피크의 이름시 형태는 뭐죠 스피치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연설하다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R로 시작하죠. Remember. 그 다음에 쭉 가서 처음에는 어려워했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불공평하니 뭐죠? Unfair. 반대말이 Fair. 그 다음에 Fair의 비교급이 Fairer. 더 공정한. Fairer. 그 다음 얘도 아직 안나왔지만 조금 이따 나오겠죠. 분수가 뭐죠? Fountain. 쓰기 어려워들 했었구요. 그 다음 자 이건 뭐죠? Keep A 어떤. Keep A 어떤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이런 거 잘 이해가 안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KEEP THE FOOD COLD 이렇게 쓰는 것도 KEEP THE FOOD COLD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YOU SHOULD를 여기다 YOU SHOULD 패턴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YOU SHOULD가 무슨 뜻이죠? YOU SHOULD 너는 뭐 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넌 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너는 뭐 해야 된다? KEEP 시켜둬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THE FOOD 어떤 상태로? COLD 그래서 그 음식은 차게 보관하셔야 만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당신은 그 음식을 차갑게 보관해야만 합니다. YOU SHOULD KEEP THE FOOD COLD 됐습니까? YOU SHOULD KEEP THE FOOD COLD 그 다음에 교과서 얘를 좀 헷갈려 하는 것 지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일단 자리 좌석은 뭐예요? SEAT SEAT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SEAT 그렇죠. SEAT. 이게 자리 좌석이고요. 이거 말도 말고 얘도 있죠. 얘도 발음은 비슷하죠. SIT 얘는 무슨 뜻이에요? ANTA 그렇죠. 얘는 ANTA죠. ANTA 얘는 ANTA고요. 얘는 자리 좌석 또는 앉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한데 이 뜻으로는 잘 안 써요. 이 뜻으로는 얘가 저로 쓰이는 거예요. 얘는 누군가를 앉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SIT THE BABY 이렇게 쓰이겠죠. SIT THE BABY 뭐 SHE 그럴까요? SHE IS 여기다 놓고 SHE IS SITTING THE BABY SHE IS SITTING THE BABY 한 번 드시겠어요? 그녀는 그 아디를 앉힙니다. 앉히고 있는 중이다. 말이죠. 그렇습니까? 얘는 누군가를 앉히는 거고요. 이건 자기가 앉는 거예요. 됐습니다. 나는 앉습니다. I SIT 저는 섭니다. I STAND I STAND 보통 여기 SIT DOWN 이나 STAND UP 같은 거 붙여서 쓰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SIT은 자기가 하는 거고요. 얘는 누군가를 앉힌다. 라는 뜻입니다. 네. 나중에 얘는 자기가 스스로 한다는 뜻으로 자동사다. 예를 보고는. 예를 보고는 누군가를 시키기. 타인에게 시키기 때문에 예를 보고는 타동사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런 거 들어두시고요. 네. 분명히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달라요. 뜻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VIZIT은 방문하다야? 방문 받다야? 방문하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그래서 얘도 이거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난 위에 뭐 중1이 가면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잠깐만요. 얘는 뭐 하워. How to do. How to.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가 뭐죠? Get A 어떤. Get A 어떤. Make A 어떤이죠? Get A.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패턴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네. You should 패턴을 또 쓸게요. 많이 쓰이는 거 봐. You should get the food hot 알겠으면 되겠죠. You should get 너는 뭐해야만 한다. 만들어야만 한다. 누구를 The food 어떤 상태로 hot 뜨거운 상태로 오케이. 그래서 그 음식은 반드시 뜨겁게 만드신 다음에 드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 음식을 뜨겁게 만드셔야만 됩니다. You should get the food hot 그래서 뜨겁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You 그 다음에 뜨겁게 되는 건 너예요? 음식이에요? 음식이에요.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그렇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 녀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다음 여기 보면 어 이거 있네. A가 하기를 원하다 해요. A가 하기를 원하다가 뭐죠? One day to 하다. 그쵸. 원트 에이 뒤에 투 뒤에 그 다음에 하다를 넣으면 되는데요. 이거는 자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이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I want you to eat this 라는 문장이 있다. 일단 읽어볼까요? I want you to eat this 죠. 그러면 누가 뭐한다는 얘기야? 난 형만 한다. 오케이. 누가 뭐하기를? 니가 그것을 먹기를. 그쵸. 니가 이거 먹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뭐야? 내가 먹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너. 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뜻 쓰기 시험 쳐보니까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A를 더 잘 대해주다. 대접을 잘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Treat A. Better. Treat A Better 였죠. Treat A Better 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하다는 뭐였다? 반대하다? Say No. 그쵸. 그럼 법을 위반하는 뭐였더라? Against The Law 였죠. 어떻습니까? Against The Law.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좀 어려울 수 아직 안 나왔는데요. 얘 뭐였죠? Get Along. Get Along. Get Along.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처음엔 뭐 이제 나을 것 같은데. 임무를 수행하다가 뭐였더라? Carry On. Carry On이었죠. Carry On.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Cro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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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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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 좀 길었죠. 뭐였더라? Sign a Bill. Sign a Bill. Sign a Bill. 써있지만 단원의 시 의미제 시 두가지 방식으로 익히고 스피드 퀴즈 100점 맞기 도전을 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익히고 끝나는게 아니고 스피드 퀴즈 70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이거 3번 꺼. 아 2번 꺼네. 3번 꺼 가보면. 오케이 여러분들은 아직 안나갔네. 여러분들 스피드 퀴즈. 다음번에 선생님이 또 스피드 퀴즈 100점 맞게 도전하세요. 하면 선생님 여러분들 스피드 퀴즈 100점 맞으면 나한테 알림이 오기 때문에 누가 했고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버티지 말고 하세요. 이놈의 IT세상. 그쵸? 선생님이 보고 있다 이러면서. 공부 하나하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통문장입니다. 했던 것들 잠깐 살펴보면요. 오케이. 자 이 문장. 아직도 많이 틀리고 있는데요. 계속. It is in Washington DC였죠. 그쵸? 그것은 Washington DC에 있습니다. It is in Washington DC. 있다 라는 뜻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Is. 그쵸? Is죠? B 동사가 있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네. 너 어디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볼까? 너 어디 있니? 라고 어떻게 물어봐요? Where are you? 그쵸? Where? 어디에 있니? Are? 누구는 you? 이렇게 물어보죠.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있습니다. I am. 내 방에. In my ro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 어딨니? Where are you? 저는 있습니다. I am. 어디에? In my room. Am, are, is는 첫번째 뜻. 어디 어디에? 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겠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라고 물었더니 my room이에요. In my room이에요. In my room. In my room. 그니까 여기에 그냥 Washington DC가 아니고 무슨 Washington DC죠? In Washington DC. 마찬가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 I live in. 구미. 해야 되는거죠.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얘가 붙으니까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다. Where? 이런 애들을 보고. 그리고 압재비씨 전치사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원래 문장 It is in Washington DC가 아니고 원래 문장은 뭐였죠? To Dr. Martin Luther King Jr. is in Washington DC였습니다. 이놈의 문장 이제 좀 떼자. A memorial to Dr. Martin Luther King Jr. is in Washington DC. 오케이. 그 다음에 다같이 Who was Dr. King? 그 다음에 Why do we remember him? 그 다음에 Dr. King grew up in the south in the 1930s. Dr. King grew up in the south in the 1930s.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앞만 길어봤자 그 당시에 남부의 많은 법들 다시 말해 무엇? 그것들. 그렇죠. 데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간단 버전. They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그것들을 흡인들에게 불공정했다. They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됐습니까? 그럼 원래 문장대로 가볼까요?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Very good.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개의 법이에요. 여러 개의 법이에요. 여러 개의 법이에요. 여러 개. keep a 어떤. 근데 언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keep의 과거형 뭐? kept. 그래서 뭐?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됐습니까?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 암만 길어봤자. 네. 그럼 간단 버전. 잠깐. 자 여기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 그렇죠. 어디죠. 어디. 그러니까 뭐를 붙여야 되겠죠. 네. 오케이. 다른 학교는 일단 뭐죠? 다른 학교. different schools. 그렇죠. s 안 붙이면 안 된다 했는데. s 안 붙인 사람이 역시 등장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양한 학교로. two different schools죠. 좀 밑에 간단 버전으로 가볼까요? they went to different schools. 누가 씩씩 웃네요. 선생님 보고 자꾸. 오케이. 나 아기인가? 내 아기인가? 뭐 읽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안 돼요. 그건. 선생님은 그걸 그걸 중요하게 하는 거지. 어? 이 녀석 왜 틀렸어? 한 번만 해. 시험 한 번처럼 첫 번째 써본 문장에서 틀렸다고 뭐라 하진 않습니다. 두 번 틀리고. 세 번 틀리고. 한 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버전대로 가볼까요?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to different schools. 됐습니까?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to different school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뒷좌석. 뒷좌석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렇죠. 준비됐나요? 네.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데요. at the backs of city buses. 됐습니까? 이런 거 통째로 자꾸. 선생님이. 자. 영어는 별 거 아니에요. 영어. 별거이긴 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너 잘났다. 뭐 이러네요. 너는 영어 선생이니까. 뭐 이러면서 전화보네요. 별 건 아닌 건 아닌데요. 별 거긴 한데요. 중요한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대면 된다. 이런 거. 이런 것도 안 봤을 때. at the backs of the city buses. at the backs of the city buses.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이걸.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 돼요. 자. 일단 여기에 앉아야만 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할 때 우리 굿을 만들었던 게 뭐가 있었더라. had to. 그 다음에 s-e-a-t-r. s-i-t-r. s-i-t죠. 안 치는 거예요. 자기가 앉는 거예요. 자기가 앉는 거예요. 자기가 앉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s-e-a-t가 아니고요. s-i-t죠. 됐습니까? 그러면 black people일 거고요. 차근차근 가봅시다. 얘는 뭐다? black people. 영어에서 누구는 뭐 한다니까. 얘 이토막 한 다음에 이토막 하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보자 이번에. black people have to s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하면 되겠네. 그렇죠.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 그렇죠. 어디죠. 그렇죠. 무엇 안 씁니까? 어디에 안 씁니까? 어디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려 있어야 되겠죠. 네. 압재비씨. 네. 그렇죠. 손가락질 하는 거. 압. 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뭐였다. black people have to sit at the best of city buses.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부분. of city buses 같은 경우에도 우리말에 없는 구조도. 네. 시내버스의 뒷좌석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꾸며두는 말이 길어질 때 우리말은 절대로 뒷자리로 양보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시내버스의 뒷자리에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여기다 쓰거든요. 여기다 쓰거든요. legs of the desk. 뭘까? 다리. 저거. 레그는 다리고. 데스크는 책상. 책상. 아. 책상. 다리의 책상이야. 책상의 다리야. 책상의 다리.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네. 그렇죠. 다리는 다리인데 어떤 책상의 다리. 다리.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이렇게 꾸며두는 말이 길어지면 자꾸 뒤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얘도 보자 그러면. The book in my bag. The book in my bag. The book in my bag. 책. 그 책. 내 가방 안에 있어요. 네. 아. 있다가 앞만 봐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내 가방 안에 책. 가방 안에 책.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내 가방 안에 있는 책. 책.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앞재비시.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여기에 앱도 앞재비시고 오브도 앞재비시죠. 네. 우리말에 없어. 우리말에는 전치사라고 하는 게 없어. 영어에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전치사 앞재비시 뒤에는 항상 이름시가 오고요. 네. 오케이. 인 마이 백 이런 거 보이죠? 백. 이름시잖아. 예. 근데 인 마이 백 하니까. 마이 백은 내 가방인데. 인 마이 백 하니까 어떤 내 가방 안에 있는. 됐습니까? 네. 오븐은 무슨 뜻이에요? 오븐은? 뭐뭐의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시내버스의 뒷좌석에. 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시내버스 뒷좌석에. 동작은 통째로 다 하지 마시고요. Black people have to sit. 어디에? At the back of silver seas. 됐습니까? 시내버스의 뒷좌석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문장부터 할 차례인데요. 벌써 공개가 되어버렸네요. 오케이. 자.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인데요. 아무것도 없네. 역시 천재들. 부러워 죽겠어. 아. 전 상대를 아직 바보라서. 아. 그렇군요. 겸손한건가요? 아님 인정? 자. 이 문장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The front seat world for white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The front seat got. The front seat got. The front seat got. 뭐했다? War했다. War했다. 왜? For white people. 됐습니까? 여기에 War에 대해서 모른다면. War는 뭐해? 무슨 형? R의 과거형. 그렇죠. R의 과거형이죠. The front seat는. 얘를 딱 보니까. 암만 길어봤자. 네. 그렇죠. 한 개 여러 개에요. 여러 개. 앞 좌석들이죠. 앞 좌석들. 다시 말해. 그것들. 됐습니까? 네. 그것들이 있다야. 그것들이 있었다야. 그것들이 있었다. 왜. 왜 때문에. For white people.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y. 끊어있기 통문장 늘 얘기하지만 땅콩 찾고 나서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잘라내면 되는 거죠. 앞 좌석들이 있었습니다. The front seat. The front seat. For white people.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 For white people.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백인들을 위하여.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를래. Why. 얘는 비니 동사니까 직접 부지런히. 고정하게 하죠. 그래서 뭐. Why were the front seat. 그러니까 앞 좌석이 왜 있었나요. Why were the front seat. 다음 대개는 좀 해. 되는 거죠. Why were the front seat. 왜 있었는데. They were for white people. 백인들을 위해서 있었던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for는 놔두고. Why people. 라는 대답을 들어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백인들. 어떤지 모르니. 우리말로 백인들. 그랬어. 뭐라고 물을래. 그래. 그럼 그거 만들어서 앞에서 집을 던지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죠. Who were the front seat for. 한번 이런거죠. Who were the front seat for. 네. 됐습니까? Who were the front seat for. 오케이. 그럼 이렇게 물으면. 이런거죠. Who is this cake.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Who is this cake.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네. 근데 여기다가 뭐 넣으면. for. 이거 무슨 뜻이. 무슨 질문이에요. 누구를 위해 이 케이크가 있는데. 그렇죠. 이 케이크 누구를 위해서 산 거야. 이 말이죠. 됐습니까? Who is this cake. 하면 이상하죠. 이 케이크 누구야. 가 아니죠. for만 붙였더니 뭐. 누구를 위한 케이크인지 물어보는 거죠. Who is this cake for. 됐습니까? 예스. 오케이. 그러면 뭐. 아빠 생일이라 산 거야. It is for. my dad. 안 되겠죠. 그럼요. 오케이. 아빠 같은 사진 찾지 마시고요. 너한테 뭐 안 시켰어. 바보야. 뭐 안 시켰어. 안 켜세요. 오케이. 앞좌석들이 있었다. The front seat were. 있었답니다.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 for white people. 우리가. 오케이. 준비했습니까? 더. The front seat were. for white people. 자. 이제 생각했으면 생각 없이 막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The front seat were. for white people. 더 빠르게. The front seat were. The front seat were. for white people. for white people. 좋습니까? The front seats were for white people. The front seat were. for white people. 자. 참. 이번에 단어 칠 때 보니까. 아. 그거 생각났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번에. ahead도 시험을 같이 치게 되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ahead 써야 될 자리에. 프론트 쓴 친구들. 내가 세모를 줬는데요. 자. ahead는. 이렇게 씁니다. I go ahead. 이렇게 씁니다. I go ahead. 누구는 뭐한다. I는 뭐한다. O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OK. 그래서 얘는. 어찌시죠? 그렇죠? 어디로? 앞으로. 됐습니까? 얘는 어찌 시고요. 여기 프론트는 무슨 시인 것 같아요? What? 이름 시다. 어떤 시다. OK. 이러고 있네요. 자리는 자리인데. 어떤 자리. 앞 자리. 그러니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렇습니까? 프론트는 어떤 시죠. 그렇습니까? 어떤 자리. 앞 자리. 어디로. 앞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달라요. 여러분들 뭐 어떤 시, 어찌 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OK. 자. 어찌 시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들 정확하게 모를텐데요. 어찌 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어찌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Why. 됐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런다? 어찌 시. 됐습니까? 자.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익힐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시하고 어찌 시를 구분하는 걸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자. 어떤 시는 지금처럼 무슨 시를 꾸며 주는 거야? 이런 시. 를 꾸며 주거나. 뭐랑 같이 합쳐져서. 믿는다. 그래서. 무슨 시 만든다. 하다 시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어떤 시예요? 네. 그렇죠? 됐습니까? 어찌 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시죠. I go to school at 8 on foot. 이런 문장이 있다 시. 일단 읽어볼까요? I go to school at 8 on foot. 누가 뭐 한대요? 나는 간다. 아이가 go 한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에 보이나요? Where. Where가 보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나요? When. When이 보이죠. Where를 이상하게 썼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이거 on foot이 뭔 뜻인 거 같아요? 발로. 그렇죠. 걸어서. 그렇죠. 걸어섭니다. 걸어서.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그렇죠. 누구를 뭐 한다 빼고 전부. 원티시가 다 있네요. 그렇죠. 나는 간대요. 어디 간다. 학교 간대. 언제 간대. 8시. 어떻게 간대.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끊어있기 안에서 한번 봤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읽어볼까요? Dr. King's work. 됐습니까? 여기에 점집고 S는 여러분들 조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더군요. 무슨격?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킹 박사의 업적. 킹 박사의 업적. 이 말이죠. 됐습니까? Dr. King's work. Dr. King's work.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어떤 일을 이루었길래 우리가 리멤버 하려고 메모리어를 워싱턴 D.C. 라는 Capital City of United States 에다가 메모리어를 만들어 놓았는지. 이제 나오겠죠. 읽어볼까요? Dr. King wanted the unfair laws to change. 더가 아니고 D였군요. Dr. King wanted the unfair laws to change. 오케이. 그래서 누가? Dr. King이. 뭐 했다? wanted 했다. wanted 했죠. 자 이 문장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어 어떤 구조를 하면서 뭐 배웠더라? 그렇죠. want a to 하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누가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Dr. King이 원했죠. 그렇죠. 누가 뭐 하기를? The unfair laws가 뭐 하는 것? change 하는 것. 됐습니까? change 뭐하다? change 뭐. 바뀌다. 2 붙었네. 그렇죠. 바꾸다도 돼요. change.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하다씨 앞에 2 있으면 몇 가지 뜻 될 수 있다? 그렇죠. 총 4가지 뜻이 된다고 했죠. 바뀌는 것. 바뀌기 위하여. 바뀌기 위한. 바뀌어서. 바뀌어서. 됐습니까? 뭐뭐 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여기서는 바뀌는 것이죠. 나중에 막 중학교 올라가면. 야 이거 2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2 뒤에 뭐뭐 하다가 붙은 걸 보고 2 부정사라고 한다 그러는데. 저는 2 부정사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부정사는 여러분 뭐 안 했다 그러는지 알고. 뭐. 아 그게 아닙니다. 뜻이 안 정해졌다는 뜻이라 했어요. OK. Change 바뀌다. 2 부터서 여러 가지. 4가지 뜻이 될 수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닥터 킹 박사가. 킹 목사가 원했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디 언 페어 로즈가. 체인지 하는 것을. 킹 목사가 한 행동은 뭐예요. 원한 거고요. 네. 그쵸. 그 다음에. 불공평한 법이 하는 건 뭐예요.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까. 나중에 뭐. 예를 뭐. 닥터 킹을 보고. 주어다. 원티드를 보고. 동사다. 디 언 페어 로즈를 보고. 목적어다. 목사라고 알고. 두 체인지를 보고. 목적격 보호다. 뭐 이러면서 가르치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원트 A. 투도 A. 가 뭐 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OK.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은. 영어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언어를 읽히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아뇨. 그렇죠. 24시간. 24시간 안 되겠지. 자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자 노래 좀 그만 하시고요 섬리씨 다른 시간 빼고 계속해서 영어를 쓰면 제일 좋아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일단 뭐하고 아 둘에서 이렇게 됐구나 이해를 하고 이해만 하고 끝나면 안돼 이해를 하고 나서는 그거를 나블나블나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불공평한 법들 The Unfair Laws 제일 이 부분은 여기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Dr. King wanted the unfair laws to change 오케이 그래서 도전 이제 해봅시다 그렇죠 응? 안돼 오케이 그래서 누가? Dr. King 뭐했다? Wanted 했었죠 누가 뭐하기를 The Unfair Laws가 To change 하는 것을 영어 미국사람만 나왔고 어 Dr. King wanted 했다 The Unfair Laws가 To change 하는 것을 이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몰라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Dr. King wanted Dr. King wanted The Unfair Laws to change To change To change 됐습니까? 다 했었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엔 축복은 딱 보고 Dr. King wanted the unfair law to change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그 다음이죠 됐습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어 배울 땐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도 뭐 밥 주세요 뭐 이런 거 밥은 목적어고 주세요는 동사인데 주세요가 먼저 나오면 뭐 이런 거 보고 명령문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배우진 않았죠? 그래서 엄마가 앉아서 자 앉아봐 이거부터 배고프면 밥 주세요 할 텐데 밥은 목적어야 그래서 주세요는 동사야 한국말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세요 밥 해도 엄마가 알아듣을 거야 주세요 물 해도 알아듣잖아 엄마가 한국말은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도 주세요 빼서 알아듣어 근데 미국 엄마가 딱 앉아있어 자 Now I will teach you English Rice is objective and give me is verb So you have to say give me first and then rice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자동으로 익히는 거죠 됐습니까? 됐고 뭐? Dr. King wanted the unfair laws to change 여기 분명히 the unfair law 하는 사람 나온다 됐습니까? The unfair laws 벅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다음 문장입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He talked to many people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He talked to many people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어우 문장이 길어요 길어도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일단 구슬부터 꺼내봅시다 그렇죠 뭐가 보입니까? How to talk to가 보이나? Talk to는 단어할 때 안 했는 것 같은데 했나요? 아니요 뭐 하여튼 talk to도 보이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단어할 때 했던 건 뭐가 보여요? How to 뒤에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면 how to change the laws 가 무슨 뜻이 되겠죠? 뜻이 되겠죠? How to 하다시가 뭐뭐 하는 방법 방법 그러니까 how to change the laws는 법을 바꾸는 방법 됐습니까? 법 바꾸는 방법 How to change the laws 자 그럼 이제 또 땅콩 찾아주시다 누가? 누가? 그가 뭐 했다? Talk to 했죠 그렇죠? 히가 talk to 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죠? Where 그렇죠 어디에게? Too many people에게 It talked 됐습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에게? Too many people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단 말이죠 It talked where? Too many people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끝났죠 됐습니까? 무엇에 About은 뭐뭐에 대한 얘기니까 About how to change the laws의 뜻은 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가 제일 challenging한 부분이네 됐습니까?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그는 말했습니다 He talked 누구한테? Too many people 무엇에 대해?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됐습니까? 여러분들 팝송비 익히듯이 하는거에요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됐습니까? 도전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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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 했대요 기쁜 고민에 빠져있고 한번 해볼까 깊은 고민에 빠져있고 길쎄 수 며니피코 트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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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노래가서 아직 덜 익힐어요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그렇죠 언제 다 외웠는데 됐습니다 아가씨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오늘도 별로 못했어 ㅋㅋㅋㅋㅋ 일부러 시간 끊은 거에요?